여러분, 또 참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는 일이 참 고단하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난해에 해고가 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잡기가 힘들다는 그리고 또 운 나쁘게 소프트웨어에 배분되었어야 될 자원이 AI 열풍에 따라서 모두 다 AI에 투자가 되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여러분들 먼 거 하니까 미국 제도가 상당히 가혹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외신 뉴스를 봤을 때 그냥 해고 통보하게 되면 일단은 컴퓨터에 접근이 불가능해져요. 즉시 컴퓨터에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작은 여러분들 상자에다가 개인 사물 여러분들 챙겨가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해고가 엄청나게 자유로운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동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유연한 거죠. 그러니까 참 미국의 직장인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또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체제지만 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 자원배분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해고 그다음에 직장 폐쇄 같은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자원이 더 나은 생산성이 더 나은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빠른 거죠. 그래서 미국 체제가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일본하고 여러분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장회사들이 1년을 4년처럼 살지 않습니까? 매 분기마다 분기별 성과를 발표해야 되고 그 성과마다 여러분들 주식이 출렁거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실리콘베리에서 여러분들 회사를 만들어서 팔고 시장을 떠난 한 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년을 4년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노동강도가 세다는 거죠. 한국은 회고가 이제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자원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분야에 많이 묶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미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엘라바마 대학에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배경 이코노미스 당수 받고 학교에서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이준수 교수 계량경제 실정 계량경제를 하신 분이 그를 기고를 하셨네요. 이제 일본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례가 아니고 그냥 우리와 함께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과 거의 비슷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1인단 국내 총생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이 2000년대 들어가 대만을 이겼다가 추월을 당하죠. 최근에 아마 추월을 당했을 겁니다. 일본은 1990년부터 거의 정체가 되다가 최근에는 또 한국과 함께 추월당하는 그런 상태죠. 이 생산성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이 한국보다 대만이 월등합니다. 2024년도에 대만은 세계 기준으로 21위 한국은 여러분들 맺입니까 한국은 46위 일본은 49위 이 추세선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선을 보게 되면 한국이 왜 따라 잡히는지를 이해를 하겠죠. 이탈리아도 내려가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야 일단 보수가 넉넉하게 주어질 거니까. 여기 이준수 교수는 이제 외부인이니까 미국에 한 40년 정도 계셨으니까 미국 사회를 참 잘 아는 거죠. 그럼 미국하고 여타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두 단으로 정리하네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고 성과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 나라가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려면 이 두 가지죠. 썩은 분야에 계속해서 자원이 묶여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고 낮은 생산성 분야로부터 높은 생산성 분야로 자원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흐름이 원활하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신체로 비교하게 되면 대사정우근 같은 게 있어가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빠르다는 겁니다. 한 나라 경제에. 그다음에 잘하면 성과를 더 주고 성과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한국도 떨어지고 일본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핵심다는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러분들 개혁을 해나가야 되냐.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개혁하게 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한 거죠. 미국의 생산성은 어디서 나오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본과 한국이 못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나 못하나 같이 돈 받고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될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죠. 은행에 빨대를 꽂고 돈을 빨아먹는 겁니다. 채금 한 푼 안 내고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날로날로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대요. 그걸 이제 오늘 풀어서 쓰는 겁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문제를 피하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경제 각 분야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미국에 40년 가까이 살면서 본 미국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보상체계의 건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의 시각을 자주 우리가 들어봐야 되죠. 미국은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미국 시스템의 기본 구조다.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학위를 하러 갔으니까 이제 한 60대가 되셨을 테니까 40년을 한 사회에 있게 되면 그 사회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교육받았던 나라하고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체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최근 3년의 실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같은 해에 채용된 교수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급여가 실적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고 원로 교수에도 예외가 없고 학계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보상체계의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성과 보상체계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미국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전 계량경제를 하셨으니까 더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만한테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한국 사회는 이거를 이런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을 찾거나 해서 여러분들 노력할 건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야 의지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 정기가 된 거죠.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될 기업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벌써 여러분도 오늘 꼭 같은 뉴스 안 나오지 않습니까? 4대 시중은행이 영업해 가지고 이자를 못 버는 한계기업에만 85조를 대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연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실기업 지원을 신중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연명을 시켜줘야 표에 도움이 되면 또 그걸 연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딱 문제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럼 1990년에 일본에서 버벌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30년 정도 왜 그렇게 일본 경기가 헤맸냐. 이것도 여러분들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명확합니다. 거품 붕괴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고 금리를 낮췄다 올렸다. 일관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고 더 큰 여러분 문제는 부양책을 계속 쓴 겁니다. 부실화된 부분을 털어내는 그런 구조조정을 선택하기보다도 여러분들 부실화된 기관이나 기업들을 계속 끌고 가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계속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에 자원이 다 묶여서 꼼짝달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요즘에 과거와 다른 거기다 인구 고령화 그리고 비호일적이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됐고 결국은 자원이 원활하게 배치되지 않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써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 어쩌면 여러분들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 교사 역할을 일본이 톡톡이 하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면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이름들 지난 30년간 정책의 기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원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정책을 남발했고 여기 구조조정의 부재가 됐던 거죠. 구조조정의 부재. 자원을 낭비한 비용을 반드시 치르는 겁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안 되면 그럼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죠.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오늘 kp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심시간 앞뒤로 한 시간씩 놓고 선진국에는 점심 싸워서 일하면서 먹고 그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일을 쓰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참 20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저렇게 직장을 못 잡아 가지고 지금 모기지 여러분들 납입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서 얼마나 사람이 초조하겠습니까 사진 한 장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마 연배가 한 40대 정도 됐었 겠네요. 40대. 20년 직장생활 했으니까 4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1년 이상 지금 직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직장 잡기는 어려워지고 그러면 주택에 여러분들 대출한 것을 갚기가 어렵게 되면 집이 날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체제가 여러분들은 미국 체제이지 않습니까 진짜 아슬아슬한 거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제가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로 보면 이렇게 카욱하게 뭡니까 그냥 잘라내고 이런 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편한 것만 생각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생산에 자원 낭비를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터지는 거죠. 다음에 터지게 되는데 그건 또 다음 일이니까 사람들이 벌써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결제은행 비하이에서 한국 나라비 또 경고 gmp 대비 부채비율 최고치 계속 기록을 경신해 나가겠죠. 미래소득을 다 끌어다가 그냥 표를 사는 데 투입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표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영업 대출도 대출 연주형 해 주고 중소기업 대출도 대출 연주형 해 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뭐죠 비용을 한꺼번에 치르게 되는 거죠. bis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기간이지 않습니까 국제결제은행 imf ivrd s&p 신용평가회사 피츠 뭐 이런 데서 뭐죠 그냥 신용등급을 그냥 내려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제 과장창 깨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유명한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권위에 대한